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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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대표님 결제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거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대표님 진짜 회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 대표말이 우습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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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사정 안 좋은 거 몰라?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럼 뭐가 그렇게 도움되는지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죠 이 스테인리스 직수관이라는게 일단은 오염, 세균, 부식 걱정 없이 깨끗한 물, 건강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력인데요 이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물 가장 깨끗한 물을 맛볼 수 있는 오일 직수 시스템입니다 온수, 정수, 냉수까지 다 된답니다 꼭 바꿔야겠어 정수기를 대표님 한 번만,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직원들 능력이 오를 거고 회사 분위기도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래 물 맛 안 좋으면 옷 벗을 각오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디 거라고? 정수기 매직이요 SK매직 SK매직 대표님? 어 뭐 하시는거 아 물 맛이 좋더라 마주 물 한 모금의 매직 SK매직 물 한 모금의 매직 알겠습니다 메뉴 그러니까 조금 제가 손을 찾고 뱅을 뱅이